이번 시간에 인터페이스와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인터페이스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전 시간에 인터페이스 수업에서 설명드리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요. 마치 하위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킬 때 그것의 데이터 타입으로 상위 클래스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죠.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어요.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를 어떤 클래스가 구현한 거죠. 그럼 여러분이 그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킬 때 그 인스턴스화 된 변수, 인스턴스에 담고 있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으로 그 클래스가 구현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코드를 통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제가 준비한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요. 코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우선 new c, 즉 c라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키고 있는데요. 그 인스턴스를 오브젝트라는 변수에 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브젝트라는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현재 i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. 자 그러면 요 c라고 하는 클래스와 인스턴스화 된 것이 인스턴스의 데이터 타입인 i는 서로 다른, 다르잖아요. 그럼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. 자 우선 c 클래스는 이것이고요. 이것은 i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츠, 예, 구현하고 있습니다. 여기 있는 요 인터페이스는 i가 이거죠. 즉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어떠한 클래스가 어떠한, 자 어떠한 클래스가 어떠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면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그 인터페이스로 인터페이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. 보시는 것처럼 c라고 하는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될 때 데이터 타입이 i인 이유는 클래스 c가 인터페이스 i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것을 이해하시는 게 지금 이 코드의 핵심입니다.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예제를 살펴보죠. 이걸 통해서 인터페이스라는 곳이 다용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또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클래스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. 자 여기 있는 요 예제를 먼저 살펴보면 자 D라고 하는 클래스를 오브젝트라고 하는 변수로 인스턴스화 시켰는데요. 데이터 타입은 D를 지정했습니다. 즉 클래스와 데이터 타입이 동일하죠. 자 그 다음에는 D라고 하는 클래스로 오브젝트 2를 인스턴스화 시켰는데 그 데이터 타입은 i2입니다. 그럼 이 i2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D라고 하는 클래스가 구현하고 있는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입니다. 그 다음에 자 이 D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역시 인스턴스화 시켰는데 오브젝트 3로 인스턴스화 시켰습니다. 그리고 오브젝트 3의 데이터 타입은 i3입니다. 자 이 i3는 클래스 D에서 구현한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인 i3를 의미합니다. 즉 저는 3개의 인스턴스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인스턴스는 그 클래스 자체의 데이터 타입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. 자 두 번째 인스턴스는 그 클래스가 구현하고 있는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를 구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이것도 그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 i2는 자 A라고 하는 메소드의 정의를 강제하고 있고요. 자 인터페이스 i3는 B라고 하는 메소드의 정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. 그것에 따라서 이 클래스 D는 자 i2에서 강제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인 이것을 이렇게 구현하고 있고요. 그리고 어 인터페이스 i3가 강제하고 있는 메소드 B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현하고 있습니다. 구도가 이해가 가시나요? 자 그러면 이 아래쪽 코드로 내려와서 여러분이 하나면에서 다 볼 수 있게 제가 여기 있는 메소드를 이렇게 접었습니다. 삭제한 거 아닌 거 아시죠? 닫어 놓은 거예요. 자 우선 오브젝트는 오브젝트는 데이터 타입이 D죠. D는 이것이고요.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브젝트라고 하는 오브제라고 하는 요 인스턴스는 데이터 타입이 D이기 때문에 클래스 D가 정의하고 있는 모든 멤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 A와 오브젝트 B는 아무런 문제 없이 실행이 됩니다. 자 그런데 자 오브젝트 2 인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이 i2이죠.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브젝트 2라고 하는 오브젝트 2 이라는 클래스 D의 인스턴스가 클래스인 것처럼 동작하게 된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i2의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오브젝트 2.A라고 하면 이것은 잘 실행이 됩니다. 문제가 없습니다. 자 그런데 오브젝트 오브젝트 i2.b이라고 하게 되면 자 b 메소드는 어디서 정의하고 있죠? i3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하고 있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오브젝트 i2 인스턴스의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에러가 발생합니다. 반대로 자 오브젝트 3의 경우에는 i3를 데이터 타입으로 하고 있고 i3는 메소드 B를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자 a라는 메소드는 오브젝트 i3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메소드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에러를 발생시키지만 이것은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.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클래스의 데이터 타입으로 어떠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마치 그 클래스가 그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하고 있는 멤버들만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지정한다는 것은 인터페이스가 두 개가 있잖아요. 그리고 이 클래스가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각각의 인터페이스들은 이 인터페이스로 그루핑되어 있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어떠한 메소드나 필드들의 집합이란 뜻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클래스를 사용할 때 그 클래스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사용해야 된다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것처럼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그 클래스의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을 해야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떠한 클래스를 사용할 때 그 클래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어떤 특정한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기능만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데이터 타입으로 그 인스턴스 인터페이스를 지정을 하면 그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하고 있는 멤버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신경 쓰지 않도록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. 자, 여기 스마트폰이 있습니다. 여러분은 이 스마트폰을 전화기로도 쓰고 게임기로도 쓰고 브라우저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전체의 기능을 여러분들은 다 사용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그냥 스마트폰으로 쓰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제공할 때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이거 전화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부모님은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전화기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전화기 기능 외에 나머지 기능은 부모님은 사용하지 않게 되고 또 그 수많은 기능들에서 길을 잃지 않고 전화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능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집에 있는 꼬맹이한테 이 스마트폰을 제공할 때는 꼬맹이한테 이거 게임기야라고 주는 거예요. 그러면 꼬맹이는 그게 게임기인 줄만 알고 거기 있는 전화기 기능을 쓰지 않겠죠. 심지어 여러분은 꼬맹이한테 전화기를 줄 때는 꼬맹이가 그걸 쓰다가 엄한 사람한테 전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화기 기능을 끄기도 하잖아요. 그 맥락에서 여러분이 꼬맹이한테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공할 때 게임기라는 인터페이스로만 제공을 하게 되면 꼬맹이 입장에서는 게임기라는 기능에만 집중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꼬맹이가 원하지 않는 기능 꼬맹이가 사용하면 안 되는 기능인 전화 걸기나 문자 보내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. 자, 어때요?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관계가 좀 이해가 가시나요? 지금 저는 하나의 클래스가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을 때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만약에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있고요.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여러 개의 클래스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각각의 클래스들을 여러분이 인스턴스화 시킬 때 데이터 타입으로 이 각각의 클래스가 공통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데이터 타입으로 해서 같은 데이터 타입을 같이 갖고 있지만 그 실제 클래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할 수 있는 다형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. 이것이 바로 인터페이스와 다형성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그리고 다형성 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나머지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이야기를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